환웅이 처음 내려올 때 하늘에서 뭘 가지고 와요? 천부인 우주를 닮은 도장 3개를 갖고 오죠 동그란 도장, 네모난 도장, 세모난 도장 요게 하늘, 요게 땅, 요게 사람이죠 요 3개를 가지고 와서 천진만물을 다 설명해 줬을 거예요 지금 대전교 깃발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반과 하늘, 땅, 사람 근데 제대로 표시하려면 하늘과 땅 알을 그려야 된다 알이 하느님 짜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알이 없잖아요 진짜 하느님은 알인데 알에서 하늘이 나오고 땅이 나오고 땅에 사는 생명체들이 나왔다는 거죠 요건 머리 쳐들고 있으니까 사람 머리 쳐박은 거는 식물 머리 옆으로 한 거는 동물들 동물이니 물고기니 곤충이니 하는 것들은 다 횡으로 한 것들이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설명해야 제일 원만하다 오징어라는 게임이 이게 일본에서 유래했다고 막 흔히 아는데요 일본에 이런 게임이 없어요 그냥 용어가 아마 일제 때 그런 말이 붙었는지 좀 약간 일본 말을 활용해서 이름이 붙어 가지고 처음에 오징어라고 하면 뭐 일본말 아니지만 오징어 뭐 이렇게 부를 때 예전에 그래서 막연히 일본에서 왔나 했는데 일본에는 이런 게임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게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래를 알 수 없는 게임입니다 자 보세요 일단 동그라미가 하늘인 거 아시죠? 하늘 네모는요 땅 동서남북이 분명해서 땅이에요 실제 땅이 동그랗죠 네모나치는 않죠 그런데 동서남북이 선명한 물질이다 해서 네모로 표시를 한 겁니다 이건 물질이 아니라 형체가 없어서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다 원만하다 해서 동그라미 중간에 사람은요 머리는 하늘을 닮았고 몸통과 발은 땅을 닮았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람은 세모다 근데 딱 순서가 오징어 게임 이렇게 그려놓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연결해 놓고 여기 열어 놓고 자 근데 게임이 보세요 동그라미 있는 사람인데 3일신고랑 같이 보시면 재밌어요 제 강의 3일신고랑 그럼 이 동그란 것은 이 성명정 하면 우리 본성이다 우리 기운이다 이쪽은 정, 물질 맡은 거 이건 기운, 정기신이죠 정기신이다 그래서 여기는 하늘적인 거 하늘적인 거, 인간적인 거, 땅적인 거 이거 세피로트랑도 통하잖아요 세피로트는 위에 하늘이 되는 3개죠 이거 하늘은 위를 보고 있어요 밑에 이제 땅, 이제 사람하고 땅 땅은 둘 다 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아래를 보고 있고요 하늘은 위를 보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설명하는 게 세피로트죠 카발라에서 나온 근데 이거는 지금 원방각 우리 예전에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천부인 도장 3개 갖고 왔다는 게 이 도장 3개 갖고 온 겁니다 동그라미로 하늘의 이치를 가르쳐주고 네모로 땅의 이치를 가르쳐주고 세모로 머리는 하늘처럼 밝아야 되고 우리 몸뚱이 두 발은 땅에 딛고 살아야 되는 이 중간적인 존재 사람 얘기해 주면서 성명정 닦아라 너 안에 이니에이지의 본성이 들어 있다 너 안에 중간적인 에너지가 들어 있다 너 안에 물질적인 육체를 맡은 요소가 있다 이 세 개를 두루 닦아라 세 개를 두루 닦아라 그러면 이게 상단전이 됩니다 기운 맡은 건 중단전 물질 맡은 건 하단전 그렇죠? 그럼 보세요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이라면 공부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상단전 상단전으로 먼저 견성했더라도 원만하게 천지인을 다 닦으려면 어떻게 닦아야 돼요? 자, 여기 정신이면 정신, 기운 여기가 이제 우리 정해 정해 하단전 맡은 게 그러면 수련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상단전에 있는 정신이 하단전에 가서 때려줘야 됩니다 수련이 이래요 정신이 하단전에 들어가야 돼요 하단전에 그래서 여기 있는 정신이 하단전으로 들어가가지고 뚫고 올라옵니다 중단전 뚫고 여기 꼭지점 밟으면 이기죠? 여기 밟으면 이기죠? 다시 정신 하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시작해서 땅으로 갔다가 하늘과 땅을 융합해서 다시 순수한 하늘성을 회복하면 공부 하나가 끝나죠 오징어게임에 도가 들어있다 환웅이 천부사민 가지고 도 설명해 줄 때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지 않았을까요? 옛날에 쉽잖아요 머리가 하늘인데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없는 정신만으로는 공부 못한다 하단전에다가 물질 맡은 하단전에다가 먼저 정신을 집중해서 게임이 이러잖아요 여기 있는 친구가 여기 통과해야 되잖아요 밑에서부터 그 다음에 중단전 통과해서 상단전 다시 돌아오면 원만하게 공부가 됩니다 자 이게 상중하단전이 꼭 정기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3일 신고 프리에는 상단전을 뭘 맡았다고 했죠 제가 상단전은 덕이요 중단전은 지혜 하단전은 능력 위대한 덕과 지혜와 능력 하나님은 대덕대해 대력하시다 그런데 이 상단전에 있는 이 정신이 자기 원만하게 공부를 이루려 먼저 하철이라고 하죠 3일 신고에서는 아랫단계의 철인 먼저 물질 세계에서 돌을 닦아가지고 철인이 되고 그 다음 에너지 세계로 나와서 더 무형의 세계에서 지혜를 얻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인위의 지신의 본성을 온전히 구현한 덕을 갖추게 된다 이게 3일 신고 구조라니까요 하철, 중철, 상철로 올라가라 한글 3일 신고 꼭 이번에 겸사겸사 읽어보세요 성통공안 단합 닦는 법도 되고 위대한 성인이 되는 위대한 철인이 되는 방법도 하하기 상달 아래에서 공부해서 위로 도달이라 그런데 보세요 그냥 밑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머리, 정신이 아래로 와가지고 땅에서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 본래 모습을 온전히 찾는 과정입니다 여기 재미있잖아요 예전 조선 선비들은 동그라미 네모는 똑같이 얘기하고 삼각형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다르게 했어요 선비들은 태극이 이게 결국은 태극인데 이 태극이 우주에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우주의 알짜리가 저게 지금 태극을 말하죠 우주의 알 그 알이라는 놈을 자세히 보면 그 안에는 음향도 들어있고 그러면 음향 태극이고 태극이고 이렇게 하면 삼태극이고 이거는 이제 수정란 안에 그렇게 기운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주의 알이죠 태극은 그런데 그 아래 원반각은 세 기운이 들어있더라는 거죠 세계의 로고스, 세계의 기운 그런데 선비들은 어떻게 봤냐면요 세모라고 정확히 표현을 안 하고 제가 읽은 면허 곽종선생의 글 보면 하늘은 동그라미, 땅은 네모 똑같이 얘기해요 그럼 사람에 와서는 이 삼각형이 그러면 사람은 위로 식물은 아래로 동물들은 옆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쉽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원반각 철학을 우리가 배우고 보니까 이렇게 쉽게 설명했지 선비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면허선생 글만 봐도 사람은 이걸 직사각형으로 표현했어요 사람은 머리를 위로 이렇게 넓게 하면요 옆으로 동물들 똑같은 직사각형인데 이제 머리가 이쪽에 있다고 보면 식물 이렇게까지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삼각형이라고 하면 이야기가 훨씬 쉬워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 거 그림을 공부하다가 이렇게 설명하면 설명이 다 되겠다 그러면 하나의 알에서 씨알에서 하늘이 나오고 거기서 땅이 나오고 거기에서 생명체들이 나와서 땅을 식물, 인간, 동물들이 하늘을 덮으면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살면 천지 만물이 하나의 알에서 나왔다는 게 아주 쉽게 설명되죠 이게 이제 우주 원리다 아침에 그 페북을 보니까 생명평화문이라는 게 있더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다 점을 찍어놓고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 식물 발레개짜리, 들짐승 또 이렇게 하면 날짐승 물고기 이 호리가 이걸 문신하고 여기 몸에 새기고 있더라고요 팔에 이런 게 생명이나 환경 중시하는 분들이 생태 이 문의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 재미있다 이분도 이거 디자인 한 분은 아까 그 원리를 예전 어른들이 하던 원리를 알고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재미있어서 말씀 이거를 우리는 이런 식인 거죠 우리는 지금 알, 점 찍고 식물, 사람, 동물 재밌죠 이게 이제 땅에 있다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제 이걸 또 하늘이 감싸고 있다 이러면 이제 또 우리 이 학당 마크라 이게 재미있어서 내가 이거 천부경 때도 말씀드리고 뭐 기회 들 때마다 성리학 다룰 때마다 말씀드린 거 같은데 재미있어서 말씀드립니다